배우 변호석의 황제 경호 논란으로 관련 경호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 송치돼 과잉 경우 다른 승객의 플래시 비추거나 항공권 검사 경비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인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이에 발 빠르게 아티스트 보호 명목으로 대놓고 특혜를 주려고 해 논란인데요.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문을 통해 아티스트에 대한 전용 출입문을 운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공문을 보면 펜을 비롯한 군중의 공항 내 운집 사례, 일반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우려 등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군중의 운집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 연예인 등 유명인이 인천공항 출국장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고 이는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며 전용 출입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 공문을 제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런 내용이 알려지며 각종 커뮤니티 및 sns 등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인데요. 전용 출입문 도입 찬성 측의 주장을 보면 공항이 번잡해지는 걸 막는 것이기 때문에 연예인 특혜보다 일반 이용객 이용편의 효과가 크다,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출입문을 이용하기에 큰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. 반대로는 자들은 계속 팬들이 몰려서 일반 이용객 피해 사례를 없앨 방법이 있나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 등의 반응이 우세했습니다. 반대로 반대 측 의견을 들어보면 공무 외교 활동이 아닌 본인 돈 벌러가는 개인 사업 활동인데 특혜다 그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할 수 있나 아이돌, 배우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, 유튜버, 유명인 등 기준이 모호해서 이 구별이 인기의 척도 새로운 차별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남용살의 가능성이 충분하다. 애초에 공항 패션이랍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협찬받아 공항을 ppl 장소로 사용하는 연예인과 소속사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 아니냐. 오히려 사전 노우터스로 기자, 팬들 몰리게 하는 게 연예인 측이며 해결할 의지도 없는 거 아니냐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근거로 인기의 척도를 구별하는 것인데 코에 걸면 코걸이, 귀에 걸면 귀걸이, 시기라 소규모 유튜버와 영향력자도 유명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지네요. 사전 신청을 한다고 하지만 이를 거절한다면 이것 또한 차별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. 한 네티즌은 연예인, 아이돌, 배우의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독립영화나 단역배우도 배우협회 같은 곳에 등록되어 있으면 배우 패스로 지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. 이런 전용 출입문 제도는 해외 대형 항공사에서는 대부분 시행하는 제도이기도 한데요. 모호한 판단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닌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돈 받고 전용 출입문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돈으로 공항 내 편의시설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에게 혜택 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? 애초에 연예인의 잘못이 아닌 결국 팬들의 과한 애정으로 인해 생긴 문제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출입문을 단지 아티스트라는 이유 하나로 전용 출입문을 만들어 통제한다는 게 이해되나요? 여러분들은 이런 전용 출입문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의견을 남겨주세요.